수식의 오류값 가겠습니다. 첫번째로 샵인데요. 이 샵은 왜 나타나는 거냐면 좁아서 그래요. 열의 너비가. 그래서 열의 너비를 갖다가 늘려주게 되면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나타납니다. 그래서 큰 오류는 아니고 데이터나 수식의 결과를 셀에 모두 표시할 수 없을 때 좁아서 나타나는 현상 오류값 샵이고 그 다음에 샵 밸류 느낌표. 이 밸류가 수치란 뜻이 있잖아요. 그래서 수치를 사용해야 할 장소에 잘못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밸류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. 그리고 함수의 인수로 잘못된 값을 사용한 경우 함수에서 사용하는 인수를 잘못된 값을 사용했을 때 밸류. 그래서 밸류가 수치, 값 이런 뜻이 있잖아요. 그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샵 div는 divide, 나누다 라는 뜻이거든요. 그 다음에 슬래시 이거 나누기잖아요. 0으로 나눴다. 0으로 나누기 연산을 시도한 경우에 샵 div, 슬래시 0 느낌표 에러가 떨어져요. divide, 나누다. 요만 알아주면 되는 거고. 그 다음에 샵 name 얘는 특이한 게 물음표예요. 지금 밸류, 디바이드, 닷 느낌표잖아요. name은 물음표입니다. 이름이 뭐니? 그죠? name이 이름이니까 함수 이름이나 정의되지 않은 셀 이름을 사용한 경우. 그러니까 함수 이름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에 name이죠. 그 다음에 수식에 잘못된 문자열을 지정하는 경우에 name이에요. 그 다음에 샵 na. 샵 na 같은 경우에 아무것도 없어요. 느낌표도 없고 물음표도 없고 샵 na인데 not available. 그러니까 뭔가 찾았을 때 데이터가 없을 때. 찾기 함수에서 결과 값을 찾지 못한 경우에 not available. 유용하지 않다. 이런 뜻이죠. 그래서 수식에서 잘못된 값으로 연산을 시도한 경우에도 샵 na의 오류가 떨어져요. 그 다음에 rdf 같은 경우는요. 레퍼런스 참조라는 뜻이 있어요. 셀 참조를 잘못 사용했을 때. 참조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rdf예요. 그 다음에 샵 num num 숫자 number 숫자가 필요한 곳에 잘못된 값을 입력했을 때 샵 null 느낌표. 교점 연산자를 사용했을 때 교차 지점을 갖다가 찾지 못한 경우에 null, 벼 있다. 아무것도 없다. 이런 뜻이에요. 그 다음에 순환 참조 경고. 수식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기 스스로 자체 셀을 갖다가 참조했을 때 순환 참조 경고가 발생을 해요. 그러니까 결과가 들어가야 되는 그 위치에 그 스스로도 더해버렸다. 그런 경우에 순환 참조 경고가 떨어진다는 거죠. 다음 중 오류 값의 표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. 첫 번째, 샵 num 느낌표 같은 경우 이 num은 numeric, 수치 또는 number, 숫자 편한 대로 생각하시면 돼요. 수식이나 함수의 잘못된 숫자 값을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거 맞는 거고 이번에 샵 value, value 같은 경우는 수치, 값이라는 뜻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수치를 사용해야 되는데 잘못된 데이터를 썼거나 함수의 인수로 잘못된 값을 썼을 때 떨어지는 오류인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셀에 입력된 숫자 값이 너무 커서 셀 안에 나타낼 수 없음을 의미한다. 얘는 뭐예요? 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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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?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옳지 않은 거고 그 다음에 rdf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참조라는 뜻이 있잖아요. 그래서 유효하지 않은 셀 참조를 지정했을 때 참조 레퍼런스 이렇게 넣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샵, 네임, 네임이라는 거는 수식의 텍스트를 인식하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라는 거죠. 그리고 2번 같은 경우 샵, 밸류 느낌표고 샵, 네임, 물음표잖아요.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. 네,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